두 번째 이슈는 역시 건설주와도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올라가면서 WTI가 68달러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70달러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SOIL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정유주는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건설주도 좋지만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는 정유주들이 또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SOIL이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중 하루에도 4, 5%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유주들의 흐름도 좋은데 일단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SOIL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1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부 텍사스단 원유죠. WTI 지금 7월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감산에 대한 부분들 4월에 결정했던 부분을 7월까지 유지하겠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급적으로 상당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공급은 타이트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결국 우리 오프닝이죠. 경기 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좀 어느 정도 트리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볼 때는 경기 재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좀 정유주의 어떤 섹터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하는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정유 업종 같은 경우 작년에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정제 마진이 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석유 수요도 보면 이제 항공유 관련된 수요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정도 분명히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O1 같은 경우에서 신고가를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SO1이 1조 이상의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려고 한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3조 이상을 좀 벌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많이 벌은 만큼 또 배당에 대한 또 기대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SO1 같은 경우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정유주는 상당히 좀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뭐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치주 내에서 지금 굴뚝산업에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SO1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물어보신다면 다른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1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저는 뭐 이제 SK이노베이션. 아, 이노베이션으로요? 네, 그러니까 뭐 정유주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도 좀 많이 선방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5천억이 넘었는데 뭐 컨설턴트를 좀 33% 정도 상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화학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정유 섹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뭐 대규모 수주를 바탕으로 한 5년간 배터리 수주가 좀 꽉 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정유에다가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매집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저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매도 리포트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좀 피해 아닌 피해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라든지 어떤 이런 화학 쪽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좀 어디셔널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일단 SO1보다는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을 좀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2차전지로만 너무 한동안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본업은 또 정유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해서 평가가 약간 안 좋은 것을 또 국제효과가 올라가면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이노베이션 기본을 좀 깔고 여기에다가 또 2차전지에 대한 평가들이 개선되면 또다시 주가가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유노미 팀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정유주 중에서는 SO1보다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건설주와 정유주와의 포인트 아주 잘 줍아주셨습니다. 좋은 종목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종목까지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